새롭게 또 마감 결과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이상준 빅데이터 연구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채널K를 통해서는 아침에 항상 주셨는데 김순영 앵커하고도 방송을 100년만에 안 해요. 전 천년만에 안 해요. 제가 오후 시작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쫓아왔습니다. 제가 쫓아와서 해달라고. 제가 지금 우셔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는 픽 픽 미업이니까 픽 마케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시장을 짚어보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늘은 되네요. 네,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시장의 흐름은 중소용주가 단연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였었거든요. 한 2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아이고 오늘은 오일이야. 대형지보다는 코스닥이 세고 그다음에 대형지보다는 중형주가 세고 이런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수급이 뭔가 막판에 확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이 기관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좀 커지고 외국인은 순매도 규모가 확 줄어들고 현재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378억 원까지 매물을 줄였습니다. 여기다가 연기금이 860억 원까지 매수를 늘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천 원 넘게 아침 상황에서는 매도가 외국인 쪽에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고요. 특히 코스닥도 양쪽에서 매도 나오다가 쌍글이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매수로 바뀌면서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인 것 같고. 그런데 막판에 조금 찜찜한 부분은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을 주도하는 쪽이 금융투자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매매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가 많아요. 그 부분이 좀 시장을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우 사상 최고치 올랐는데 우리 시장만 못 올린다고 이래서 좀 답답했었는데 일단 막판에는 좀 기분이 좋아지는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시장이 오르건 빠지건 양봉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봉이 제법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매물벽 같은 그런 저항선을 좀 뚫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업종별로 오늘 특징적인 업종 좀 살펴볼게요. 오늘 제일 셀던 업종이 의외로 한전이 포함된 한국전기업종인데 전기가스 업종인데 전기요금 올린다고 그러죠. 지금 선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 22일 날 2분기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세지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살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후 되면서 갑자기 의약주가 좀 올라옵니다. 저는 심풍제약이 눈에 사실 보여요. 심풍제약하고 몇몇 종목들이, 짠 종목들이, 유한량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운수창고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전에 운수창고가 강세를 보였다면 해운주가 주도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특히 저가 항공주. 그 부분도 제가 특징주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전기전자, 전기전자, 의약, 운수창고 이런 업종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파는 업종이 제일 특징적이죠. 오늘 화학업종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좀 우리를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짚고 남아가야 될 것 같아요. 파는 업종,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런 형상이고 기관 사는 업종도 일단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쪽을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나. 아침에 뉴스는 보셨을 텐데 귀찮아서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데이가 열렸는데 열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배터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어요. 각형이라는 거는 금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형. 금형은 만들기 쉽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틀을 만들고 쏟아보니까 그런 금형을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 무겁고 또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은 반면에 싸고 이게 이제 CATL이나 삼성 SDI에서 주로 상산을 하고 있고 여러 업체들 BMW i3나 i8 이런 곳이 좀 들어간 거였고요. 공정 단계도 간소한데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점이에요. 가격은 싼데. 그런데 공정 과정을 최근에 바꾸고 있답니다. 기존에는 공정 과정이 와인딩이라고 했고요. 금형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스태킹이라고 얇은 거를 여러 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죠. 대신 가격은 올라갑니다.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에서 각형을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다 각형으로 바꾸게 됐다. 그것도 표준을 자기네 사이즈로 규격을 맞춰서 그걸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만 만들고 있는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파우치형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성들 파우치 가볍잖아요. 알미늄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볍고 변형이 쉽고 전도율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공정 과정을 개선해서 가격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통형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테슬라만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원통형이라는 거는 가장 배터리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인데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전기 원동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소형 건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는데 LG화학하고 SDI 같은 경우는 이쪽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당장 가장 악자가 되는 거는 딱 생각해보면 SK이노베이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LG화학도 원통형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계속 시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종목에 오는 외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 정도까지 쏟아져야 되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뭐 폭스바겐의 LG화학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악재 나오면 항상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 삼성 SDI는 플러스가 났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주 자체가 지금 모멘탐 자체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거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 봐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제일 지금 관건이 뭐냐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가격을 내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내가 만들겠다.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상용화할 때까지는 애플도 그런 얘기 했었고 테슬라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각형으로 변경한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수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3사 중에서 매매를 한다면 SDI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SDI도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 주는 일단 안 갖고 계시면 당분간은 좀 유보를 해두시는 게 없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흐름 중에서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연기금이 오늘 또 살까? 어제 샀잖아요. 어제가 52일 만에 샀어요. 1,000억, 1,100억 넘게 샀는데 51일 동안 14조 5천억을 달았어요. 그리고 더 팔 것도 있다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연기금이 계속 살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굉장히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매물이 굉장히 일단 멈춤이라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샀고 오늘도 아침에만 하더라도 오전에 순배수 규모가 한 100억까지 줄어들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굉장히 순배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수급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저께 1,100억 넘게 샀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포스코, 그 다음에 삼바, 한국조선해양, SK하이닉스, 기아차, 이노텍, 현대건설, STI, LG,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딱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주목해 봤냐면 51일 동안 팔았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산 종목들에 대해서 51일 동안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연속 순배도 기간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종목들 볼 거 없이 노란색으로 세 종목을 표시를 해놨죠. 삼바, LG, 이노텍, 한국항공우주 이 세 종목은 그렇게 14조 5천억을 파는 동안에도 이 세 종목은 샀고 어제도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일단 매수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삼바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좀 눌림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별로 강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삼바 차트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졌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지금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꾸준했네요. 그렇죠.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이런 관점에서 수급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한국항공주도 역시 최근에 수급을 보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어려운데 이 종목도 1분 같은 거 보면 충분히 지금 여유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정도 연속 순배도 기간에 계속 샀는데 최근에도 사고 있고 이 종목도 오늘 장 끝나면 연구금이 계속 샀는지 만약 샀다 그러면 조금 자신 있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계속 내다 파는 과정에서도 계속 샀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만한 새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하신 게 뉴욕 증시, 특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팍팍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왜 안 올라가냐, 코스피가 안 올라가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주, 굴뚝주 이런 종목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장주거든요. 코스피가 뭐 그런 식으로 되죠. 네, 삼성전자, LG화학부세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지수 노름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지수를 그래도 한번 좀 봤어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수 구간대별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부표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거래가 많이 실린 데가 3,050에서 3,100포인트예요. 딱 지금 들어가 있는 지수 때죠. 그리고 그 다음이 3,100에서 3,150 이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 거래의 61%가 여기서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물려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 매물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 줄지 않아요? 지금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하루에 코스피 40조 거래된 적도 있었고 대략 한 2월 중순까지는 20조 거래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안 나오게도 20조 살짝 밑돌 같은 거 이랬었는데 어제 그제 거래대금을 보면 12조 원, 13조 원 여기까지 줄어들어있어요. 4분의 1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지 않으면 이 지수들을 돌파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로 코스피가 막판에 좀 힘을 내는데 아시아권 증시 흐름을 봤더니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당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달러가 올해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약세로 갈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딱 시작됐는데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들이 달러 강세를 예측했던 데가 10개 중에서 2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4군데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이 다오지수 오르는데 왜 코스피 안 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는데 왜 갇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 하나가 매물벽이 굉장히 쌓였는데 거래가 안 는다. 그러니까 시작 판단하려면 거래 늘어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기로 돌파해서 올라가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또 밑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달러와 관련된 부분인데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머징 마켓에는 좀 쥐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아권 증시는 대개 0. 몇 프로 우리 전보다 조금씩 올르긴 올랐는데 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풀리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왜 달러가 1130원에서 막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이거는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요인이 풀려야 지금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풀린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징도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다라고 하셨네요. 항공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항공주가 난리가 났었어요. 밤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7.7%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8%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미국 국내 여행은 지금 항공사가 완전히 예약이 다 찼댑니다. 해외로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는 내가 다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복붙이 되면 가장 일본 수혜 업종이 항공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특징적인 게 저가 항공주를 중심으로. LCC라는 그 종목들이요? 네. 그렇죠. LCC니까. 제주항공이라든지 오늘 강한 쪽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런 종목이 강하고 그런데 항공주 최근에 오늘만 강한 게 아니라 수급이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항공주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좀 사고 있고요. 기관이 사는 업종은 제주항공을 또 열심히 사고 있고 최근 닷새 동안이에요. 쌍크림 회수가 나오고 있는 건 한진칼. 한진칼은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LG전자, LG인어택 실적 눈높이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그림 자체도 되게 좋았어요. 네. LG전자는 조금 있다가 1봉 한 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물대로 일단 돌파를 했어요. LG전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1봉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1분기 가전하고 TV가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원래 LG전자는 상반기에 원래 좋아요. 좋기도.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지금 21만 원, 22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상향되고 있고 최근에 수급 프로그램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형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쫙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이앤홀드로 좀 끌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LG전자 같은 종목. 최근 수급도 좋고 일본 혹시 매물대 분석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저는 그거 자주 보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매물대 상단이 5만 원에서 5만 천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물이 별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만 원은 8천 원대 정도 되는데 목표가 1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매물대는 이건 장기 매물대고 단기로 보더라도 15만 천 원 정도가 일단 매물대 상단이었어요. 이런 흐름 보면 바이앤홀드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오늘 특징지 중에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꼽아버려면 대한항공 좀 꼽고 싶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지금 글로벌 항공사들 주가를 살펴보면 다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대개 30%대 올랐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해외 항공주 움직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대한항공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 화물 운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해운 가격이 막 올라가죠. 운이 올라가죠.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안전판 하나 깔고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하나 또 잡을 수 있는 게 코로나 백신 효과가 본격화되면 여객수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대한항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특징지로 나온 종목 중에서 좀 바이앤홀드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두 종목 정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LG전자하고 대한항공하고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일단 한쪽은 수급으로 찾아주셨고 매물대랑 또 하나는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코로나 백신 효과에 대한 본격화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게 바로 항공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공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항공주 올라가 내려다. 이걸 보더라도 흐름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림 하나 아까운데요. 연간 등락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연간 등락을? 항공주 연간 등락 아메리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특징지 조금 오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실내폰 옥스나 골프존 같은 경우도 1분지 실제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게 연간 등락입니다. 항공주들이요. 항공주들이요? 아메리칸 항공하고 유나이티드 항공 다 많이 올랐죠. 비슷비슷하게 올랐는데 계속 한쪽에 올라가면 키높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실어드린 이유가 저쪽 보면서 이쪽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주 움직임 보면서 우리 항공주들 잡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항공주들은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는 담아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한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인사드린 것 처럼 이케 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